KCC 숲으로 미래로 프로젝트 만나서 반갑습니다. KCC 숲으로 미래로 프로젝트와 함께하게 된 밴드 앤브네일입니다. 숲으로 미래로는 KCC와 한국미래환경협회가 함께하는 숲살리기 프로젝트입니다. 산림 복구와 환경보전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숲으로부터 찾으려는 프로젝트입니다. 저희는 오늘 프로젝트를 위하여 이곳 다산생태공원과 팔당호 사이에 나왔습니다. 가을의 정치가 깊어지면서 찬 바람이 불고 있는 요즘 뜨거운 음악을 가지고 왔으니 같이 즐겁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앤브네일의 피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앤브네일의 피버 찾을 수 없는 것이 많아 이젠 꿈꾸는 것이 조금 낯설기까지 하지 신선한 몸 들이 마셔 너를 깨우고 거울 속 우울한 친구에게 꽃이라고 나를 보고 가슴을 펴고 새홀에 뵙고 우리 달려볼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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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심할까 봐서지 신선한 봄기들이 마셔 너를 깨우고 즐기지 못할 망설임 다 치고 던지고 위댐을 느끼고 눈은 반짝 빛나고 우리 달려볼까 달려볼까 마음을 무겁게 했던 놈이 바람에 날리고 그저 맘껏 몸부림쳐 지금 너무 즐겁고 우린 달려볼까 신선한 봄기들이 마셔 너를 깨우고 거울 속 우울한 친구에 감고 지라고 말을 하고 가슴을 펴고 숨을 내뱉고 우린 신선한 봄기들이 마셔 너를 깨우고 즐기지 못할 망설임 다 치고 던지고 리듬을 느끼고 눈은 반짝 빛나고 우리 달려볼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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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을 무겁게 했던 놈이 바람에 날리고 마음을 무겁게 했던 놈이 바람에 날리고 가을이 깊어가는 자연 한가운데서 노래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부디 추워지고 있는 날씨에 저희 노래가 뜨거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엠브네일이었습니다